첫 번째 미션은 대형블록 쟁탈전입니다. 체육관 가운데는 대형블록 18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절대 남의 블록을 건들 수가 없고요. 이 블록 안에서는 몸싸움이 가능합니다. 이야, 쟁탈전. 조진혁 씨, 이해가 갔어요? 바로, 난 보면 바로 알죠.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돼. 아, 너무 빨라. 우리는 좀 스피드로 뭉쳐서. 근데 경쟁자가 그냥 뺏어갔어.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피드 수는 없는데 잡히면.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만 1등 해야 돼. 왜냐하면 얘네가 1등해서 3개 먹어버리지? 그럼 너무 월등하게 1등이 너무 월등해져 버려. 그건 맞아. 그러면 연합으로 한번만 조져놓고 하자. 연합으로 차라리. 다음 그림. 이겁니다. 우와. 자, 조금 어렵겠죠? 한 팀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준비! 시작! 3,000 때입니다. 1,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 이리와 주세요! 마주만으로! 마주만으로! 오! 마주만으로! 마주으로! 마주만으로! 난리를 막으세요. 아! 들어갔어요! 우와! 아! 들어갔어요! 나게 icon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뭐야? 어! 맞혀노! 어! 맞혀노! 어! 맞혀노! 오 남경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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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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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아,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우리가! 우리가 저쪽한테 당한 것 같아. 할 말이 하나 억울한 게 민경 누나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누나가 안 보였습니다. 아니야!